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을까요? 오늘도 특징적인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이 모두 다 간밤에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와 협력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 중인데요. CEO가 직접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텔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반도체 생산라인 지원 법안에 대해서 지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인텔의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는 9%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용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가 되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인텔은 간밤 증시에서 6%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인데요. 니콜라가 첫 세미 전기 트럭의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분기부터 트럭의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300대에서 500대의 트럭을 생산한 이후부터 2023년부터는 생산량을 확 늘릴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니콜라는 5%가 넘게 뛰었고 9달러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인데요. 최근에 우버와 리프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뉴욕 택시 호출이 우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뉴욕 택시들과 운행 서비스의 합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명 옐로캡으로 불리는 뉴욕 택시를 이제 우버 앱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은 우버의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학비는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만큼 늘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우버가 가장 큰 문제로 직면을 하고 있는 인력난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우버는 4.9%이 넘게 뛰면서 34달러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입니다. 로지텍인데요. 최근에 로지텍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로지텍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라면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여전히 로지텍의 수요는 살아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이 키워드는 게임 산업이 있었습니다.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로지텍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로지텍은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로지텍은 4%이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런시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았는데요. 테슬라와 포드 등 수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공급망 제약이 계속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제약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RBC는 간밤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 전망치를 낮춰잡았습니다. 공급망이 예상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별로 EPS 추정치의 하향폭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너럴모터스와 포드는 EPS 예상치가 큰 폭으로 하향됐지만요. 테슬라는 추정치가 하락하긴 했지만 다른 기업만큼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다시 한번 1000달러선을 넘어서면서 1010달러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포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좋은 분위기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마감을 보시면은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내성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소재주 쪽으로 해서 강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꾸준히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나스닥 100기수 외에 있는 주요 기업들, 특히 기술주와 그다음에 소재주 분야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 금주는 지난주에는 4일 연속으로 해서 급등을 했던 양상에 비하면 금주는 등락을 계속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는 다시금 111달러대로 연속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 국채는 연준이 앞으로 매파적인 기조로 급격한 등리 인상을 잡고 이야기함에 따라서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온 상태에도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그러는 가운데 박스권을 다시금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지역 여는 총재들이 이탈을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고 거기다 4월 총재마저도 의장이죠. 의장마저도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미 이 금리 인상의 급격한 상승 혹은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격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 증시는 역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융 주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시가 현재 나토 국가들의 러시아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다시금 생황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이런 위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채 완전히 서방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어가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고유가가 앞으로 당분간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불가 상승의 압박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금주 중에 어떠한 해결의 기대감과 동시에 이것이 확전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치 있는, 혼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원자재발 공급의 문제가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원자재 관련 주도는 앞으로 더욱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